안녕하세요 메드토크입니다. 보톨리눔톡신 처절한 접벽대전, 핏 휴젤의 어퍼컷,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LS에코에너지가 바로 상한가를 가서 깜짝 놀랐네요. 보톨리눔톡신 보톡스는 지금 아주 흔한 시술이 되었죠? 근데 이 보톡스가 너무 흔한 시술이 됐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톨리눔톡신은 저 작은 통조림, 저 크기만으로 이 모든 독을 앞섭니다. 저 1g당 1천만 명을 사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g은 눈물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거가 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의사 아니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희석 제대로 안 하면 사람 죽어요. 이게 지금 다른 독이랑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독화살 개구리 똑같은 1g으로 8천명이 죽는데 보톨리눔톡신은 천만 명이 죽어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다른 독들 있죠? 이런 보고독으로 잘못 복국 먹고 사망한 사례도 있잖아요. 보고독은 1g으로 2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톨리눔톡신이 독성이 강한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시술을 너무 흔하게 한다고 이 보톨리눔톡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휴질이 어퍼컷을 날리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뒷부분의 상황과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기억감 비밀도 있고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정적으로 솔직히 저도 메디톡스 응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 여론은 메디톡스를 응원하지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살면서 소송이라는 걸 얽힌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것인가. 그러니까 기업도 저 정도인데 기업은 대리인이 있고 법무법인이 끼어 있는데 저 정도일 텐데 개인이 만약에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20년을 낭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금 보톡스 씬에서 굉장히 두 가지. 보톡스가 원래 우리나라 거 아닌 건 아시죠?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에브비유를 지금 들어갔죠.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보톡스잖아요. 우리가 미용 티슈를 모나리자라고 부르는 것이 모나리자 상품명이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드 3M에서 만든 거고. 그게 고유 대명사가 돼버린 것이죠. 보톡스는 엘러간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보톡스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고 휴젤은 보톨렉스고. 그리고 지금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휴젤은 보톨렉스. 그다음에 대용제약은 나보탑니다. 그런데 그게 보톡스라고 불리는 거죠. 보톡스 맞는다고 하지 굳이 가서 나 오늘 보톨렉스 맞아 이런 사람 없기 때문이죠. 지금 두 가지 씬에서 두 가지의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일단 식약처가 국가출하 승인을 갖고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 어떤 교수가 들어와서 얘기했잖아요. 왜 기자가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보톡스가 많으냐. 물론 저렇게 보톡스가 그냥 일상 어떤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만약 발생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발견이 돼야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니까 메이톡스는 그걸 꼭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됐다는 게 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다가 발견됐다. 그렇죠? 참치 통조림을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나눠 먹다가 참치 통조림 캔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거기서 발견됐다. 아니면 하천에서 바베큐를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있는 썩은 물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당국 승인을 받은 톡진 제대가 엘러간에 보톡스, 에부비로 들어갔죠. 입센에 다이스포트, 린저우 연구세, 헝리, 휴제, 레티포. 딱 4개.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문턱을 높여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물론 이거 먼저 보죠. 백신을 이제 맞다가. 여기 이 그래프만 봐도 시젠의 주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시젠 응원합니다. 시젠 그리고 PER이 1배 미만이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건 또 뭡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른바 블랙스완이라는 거.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나 너무 뭔가 잘 돼 갑자기. 뭐지? 이거 내 실력인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언젠지 몰라. 자기가 운이 갑자기 모든 일이 잘 됐다 했잖아. 갑자기 다 날라. 내가 붕 떠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내 실력인지 운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시즌의 진단 키트가 그렇게 잘 됐지. PER이 1배 미만이라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PER이 1배 미만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바이오 기업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각했어야죠. 이 그래프랑 똑같지 않습니까? 시즌이랑. 그렇죠? 안타깝지만. 보톨리눔 톡신은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역전이 되었죠. 지금 누구도 백신을 맞지 않고 누구도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코로나로 봉쇄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원했으면 영원했다면 인간의 인생이 끔찍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아쉬웠겠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톨리눔 톡신은 결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사가 도매 업체에 예를 들어 보톨리눔 톡신을 판매를 하면 도매 업체들이 중국 보따리 상한테 줍니다. 그 따위공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면세점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화장품 싹쓸에 가서 파는. 그 따위공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걸 팝니다. 어쨌든 해외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업체들은 우리는 해외에 수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내 도매 업체에 넘겼으니까 국내에 판매를 했네. 그런데 국내 판매한 게 해외에 넘어갔네. 왜 아까 전에 저렇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보톨리눔 톡신을 국가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넘겼느냐. 그거를 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6월 16일 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포함한 3개 품목이 허가 취소 및 회수 폐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는 무허가 원액이거든요. 메디톡신 두 가지가 걸렸어요. 국가 출하 승인 때문에 걸린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업체가 다 같이 걸렸고요. 메디톡신 하나가 더 걸렸어요.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또 거기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2020년 10월 달 이게 국가 출하 승인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음 시각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2022년 11월 1일 날 여기는 누군가요?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걸렸고요. 그다음에 휴제를, 휴제를 뭐고 다 가릴 수가 없죠. 휴제를 보틀렉스 여기 있죠. 파마리서치 바이오. 그렇죠? 지금 보톡스 한다는 업체들 다 걸렸습니다. 누구든 안 걸리겠어요. 다 그렇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블랙 시장이라고.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서 중국의 FDA에 해당되는 거기서 그 문턱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따리상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 관행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식약처가 국가 출하 승인 안 받았다고 택글을 거니까 다 걸리죠. 그리고 메이톡스는 무허가 원액 쓴 것까지 두 개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보톡스 업체가 워낙이 많아서 보톡스 업체끼리 소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는 메이톡스의 메이톡신이 미국에서 10년을 소송을 했죠. 처음에 메이톡스에 엄청나게 유리하게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나보타 판매 중지됐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21개월로 줄어들어버렸죠.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파는 거를 가지고 로열티를 제공하고 그대로 팔고 있어요. 그렇죠? 에볼루스라는 대응사와 함께 대응장의 나보차가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21개월로 줄어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톡스에 직원이 거기에 가서 저기를 공개했다.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도용은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보틀리눈톡신, 염기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낮아져버린 거죠. 아쉬운 겁니다. 어쨌든 보틀리눈균전은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메디톡스가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지금? 메디톡스는 거기 문익점에 모카씨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학교에 있는 균주를 가져왔는데 다른 데서 자꾸 통조림에서 발견됐느니, 말똥 치우다 발견됐느니, 하천에서 발견됐느니 이러니까 우리 염기서열을 공개할 테니까 너네도 다 공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일단 국가 출하 승인 식약처랑 대학사들의 싸움을 보면 일단 메디톡스가 승소를 한 이후에 다른 기업도 여러 번 연승을 했어요. 지금 식약처가 1심에서는 대부분 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죠. 아까 뭐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 관행을 판사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출을 해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아까 판매 중지 명령이 시각체에서 내려진 것도 다 일단 거절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됐죠. 그리고 메디톡스는 하나가 더 걸려있다고 했죠. 무허가 원액 쓴 거, 그거는 아직 소송 중입니다. 그건 소송 중이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다른 쪽이 이거예요. 균주 출처 밝혀라.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기 보면 이겁니다. 대흥지역의 나보탄은 여기서 발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국관에서, 그렇죠? 마국관에서. 원래 이게 홀A 하이퍼균주라고 이 미국 서부나 미국 서부의 1922년이나 30년이나 이때 발견됐던 건데 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균주는 여기 2번 균주와 같은 이수컨대학교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여기서 가져온 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당당한 거예요. 너네도 다 깔아, 이거예요. 너네가 정말 마국관이냐, 통조림이냐, 하천이라면 그걸 정확히 공개를 해서 염기서열을 우리가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서 이걸 강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염기서열을 만약에 같이 비교를 해버린다. 그럼 메디톡스가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올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하남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이번에 하남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신도시의 인구 많아졌죠. 그래서 하남이 두 개로 갈렸어요. 하남시 갑이랑 을이 됐는데 을에 다른 분이 나가시고 갑에는 추미애가 전략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 법안을 주도했던 분이. 그 법안이 그겁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강제적으로. 이게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저기 뭐 인재균원이나 이분도 지금 이번에 다 안 나오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돌다가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분인데 원래 같은 당이 같은 편을 들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분이 반대라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분이 이걸 찬성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생물 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디톡스에 유리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류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디톡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약간 쫄리다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굵직한 이슈 있잖아요. 국가 출하 승인을 식약처가 걸고 넘어진 거. 그거는 지금 다 1심에서 대부분 계약사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줘버렸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스가 원액을 불법으로 쓴 거 하나 걸린 거. 그게 오히려 살아버렸고. 그렇죠? 나머지는 국가 출혈 승인 같은 경우는 다 1심이긴 하지만 일단 제약사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균주 출처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메디톡스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법안이 그냥 계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주도했던 의원들은 지금 다 불출만이 아니면 지금 이번에 당선이 안 되셔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를 응원하거나 메디톡스가 너무 아쉽다는 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메디톡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보타를 가진 대웅제약이라든가 보틀렉스를 가진 슈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사이에 어떻게 돼버렸느냐. 아까 말한 대로 중국에 지금 4개가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슈젤에 레티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랑 나보타는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그 사이에 둘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슈젤은 우리나라의 1등을 먹고 중국에 진출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웅제약 나보타는 미국에 가 있죠. 슈젤의 레티보는 중국에 가 있죠. 메디톡스는 소송전을 20년 동안 하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피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슈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넘어서서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보톡스 관련 이 가격 쪽에서 이 34.17이 미국 쪽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문턱 이걸 지금 넘어서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슈젤의 주가가 메디톡스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보다 굉장히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 문턱을 미국을 만약에 FDA 승인까지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신고점 돌파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두평은 어쩔 수 없이 슈젤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얼굴 주름이 펴지면 슈젤 주가는 땡겨 올라가지요. 모eng이 펴지면 클리어